오늘 오후 1시쯤 영월군 영월읍 영월 발전소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.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. 이에 앞서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는 횡성군 우천면에 애견 농장에서 불이 나 견사 한동이 불에 타고 애견 40여 마리가 필사했습니다. 오후 3시 10분쯤에는 원주시 귀래면의 한 석재공사 현장에서 석재함에 실린 흙을 내리던 25톤 덤프트럭이 전복돼 운전자 48살 A씨가 숨졌습니다.